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걸 해볼 수밖에 없는가 하니까 인기 말까지 40%를 유지했거든요. 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은데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0%를 유지했거든요. 그 2021년 10월 18일 날 나온 중앙일고 기사는 대통령 선거 때도 41%인데 지금도 40% 이게 말이 되냐. 물론 그게 또 뭐 그 당시는 서슬퍼런 문 정권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랑 사람들이 다 말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 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정이 그렇게 많은데도 40% 지지를 끄떡없이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2시간 전입니다. 여론기관의 국정지지도 조사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아주 냉정하게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습니다. 4,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 설문조사에 91%가 잘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잘못하고 있다가 7%입니다. 4,300명.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래서 쭉 추적을 제가 해봤습니다. 1시간 정도 전에 2,7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90%입니다.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0에서 3% 내에. 통계라는 것이 이렇게 겁나지 않습니까? 그다음 42분. 실시되고 내가 42분. 1,000명 정도가 투표했을 때 89%입니다. 표본수가 늘어날수록 오차범위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답하시는 분들이 89%, 90%, 91%로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 바로 실시하자마자 248명이 투표했는데 89%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설문조사를 바로 실시했을 때 248명이 투표했을 때 89%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1,000명이 투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89%인 거죠. 이게 좀 과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여론조사 같으면 제가 볼 때는 7, 80% 정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뭐죠? 30%밖에 안 나오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다음에 1,000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는 89% 그 다음 여러분들 2,700명이 됐을 때는 90% 그 다음 4,300명이 했을 때는 91% 방송 막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4,700명까지 했을 때 91%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을 갖고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권력을 뒤흔드는 그런 종류의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한 여론조사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지 기가 찬 거죠. 사람이 눈썹이 휘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본질적인 물, 정말 여러분 해야 될 일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일들이 다 순리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니 뭐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무슨 법입니까? 검덩이를, 검덩어리를 섞어 가지고 여론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하고 똑같은 건데 여론조사라는 것이 비용이 여러분 많이 드니까 1,000명 정도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4,300만을 가지고 유튜브 공간에서 그냥 익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설문조사 여러분들 91% 나온 겁니다. 그럼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채널 성격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고 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지도가 30%라는 것은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건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의문이나 의욕이 제기가 되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되는 거죠. 검찰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공정한 대학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 한시적인 기구를 운영해 가지고 국정 지도 조사를 별도 기관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걸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을 여러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이 많고 일이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우선순위를 맹악하게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 가운데서도 8020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사안 몇 가지만 잘 딱 다루게 되면 그다음 사안들은 자연적으로 뭐죠? 공정하게 치러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뭐가 이 설문조사도 공정하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 표본이 어떤 분들이 오셔가 설문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표본의 수의 4300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선거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 표본 수에서는 할 수 없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러 여러분 역선택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너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사실과 진실과 거리가 좀 멀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42명의 의견들을 보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섭섭한 마음을 피력하는 분들도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손을 댄 여론조사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문제를 집권하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중요한 일임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해법을 다 제가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봉급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뛰고 다들 그냥 뭡니까 몸만 사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